원주시청 홈페이지가 반나절 동안 접속이 안 되는 먹통현상을 빚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원주시청 홈페이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보안장비의 오류가 발생하면서 먹통이 됐다가 6시간 만인 오늘 오후 2시쯤 정상화됐습니다. 또 체육시설 예약이 진행되는 날에도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시 먹통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. 원주시는 웹 방화벽을 이중으로 구축하는 한편 네트워크 서버 용량을 증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